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드디어 올해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 그쵸? 처음 테마 특강이죠. 선생님이 정규 커리에서 진행하는 거 외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 선배들을 만나서 선생님이 이제 알아볼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하라고만 할 줄 알았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게끔 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테마식으로 좀 하면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좀 덜 느끼겠구나. 그런데 사실 테마식으로 한다는 게 교재의 완성도가 보통은 이제 그냥 그냥 이런저런 그런데 이제 교재마저 정말 이제 아이들이 정말 따라올 수 있게끔 구성이 됐다면 아이들이 충분히 직접 몸소 체험해 보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컨셉의 강의를 선생님이 잘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올해 드디어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실현에 옮기는 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양승진의 수능 테마 특강이라고 무슨 시트콤 제목 같죠? 그리고 그중에 이제 1탄은 수능에 필요한 도형의 모든 것 그치? 수능에 필요한 도형의 모든 것 사실 이 도형은 항상 우리를 이제 이렇게 막 붙잡잖아 그치? 그리고 누구나 중학교 때 좀 노셔가지고 그치? 근데 노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맨날 그치? 핑계를 대지만 아니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고 그치? 그래서 그 노력을 해보라고 선생님이 그치? 그래서 이제 뭐 수필 도모? 수필 도모? 뭐 이렇게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강의를 이제 어떻게 어떤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와주면 좋을까?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이제 교재 페이지에 하우터 스터디를 안내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도형에 대한 거가 이제 적어도 선생님이 수능에서 그동안 나왔던 평가원에서 나왔던 도형 문제를 싹 다 일로로 모아가지고 그때 쓰였던 것들 중에서 중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전부 다 뽑아봤더니 20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 딱 20가지로. 이 20가지 정도 알면 지장이 없어. 근데 그 20가지를 안 해가지고 맨날 도형 핑계대고 중학교 도형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핑계대고 이제는 그러지 못하도록 그런 변명을 못하도록 선생님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또 공부한다고 그냥 사람은 망각하는 동물이라서 공부해도 자꾸 까먹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까먹지 않게끔 할까? 그래서 대표 그림을 항상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각 주제마다 20개의 주제마다 선생님이 이제 어떤 의도가 담겨진 그림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딱 보면 이 그림을 딱 보면 여기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고민해봤는데 이걸 이렇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이제 선생님이랑 과연 정말 일치하는지. 그러면서 약간 좀 이런 뭔가 퀴즈 맞히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네가 스스로 뭔가를 생각을 자꾸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도용은 보통 그냥 지식 전달하고 이런 거 외우면 되는 거야. 이런 거 공식이야. 이런 건 정리야.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쓸 수 있으면 돼. 지금까지는 그런 강의였잖아. 근데 이제 이 강의는 그런 강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가 딱 들어맞아. 그래서 그게 뭐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한다고 되게 거창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따라올 수 있어. 편하게. 편하게 따라올 수 있고 부담 갖지 않아도 돼. 근데 도용이 네 거가 될 수 있어. 이제 네 거. 아니 공부하면 뭐해. 내 거가 아닌데. 수동적으로 임하니까. 그래서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네 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도용의, 중학도용의 지식이 왜 그런지를 가장 심플하고 가장 수능에 알맞게끔 여러분들에게 안내요. 근데 그게 정말 기본기라는 거야.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잖아. 선생님 뭐, 선생님 어려운 문제 잘 풀거든. 근데 나는 왜 잘 푸는 거야? 능력이 뛰어나서야? 아니야. 기본이 되는 걸 정말 잘 쓰기 때문이라니까. 선생님의 태도는 오로지 정관이었잖아. 도용도 정의가 있어요. 도용도 정의가 있다니까. 아니 유클리드가 말했어. 도용은, 평면도용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졌대. 점이 뭐니? 선이 뭐니? 뭐니 뭐니? 유클리드는 수능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점이 뭔데? 선이 뭔데? 유클리드가 말했지. 점은 부분이 없는 것? 선은 길이는 있는데 너비는 없는 것? 아, 이해는 하겠는데 수능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승진이가 말했잖아. 도용의 기본은 각이야, 각. 선생님이 누차 강의에서 안내했던 거잖아. 이 기본을, 그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수능 문제에 대한 도용 문제를 대할 텐데 그러려면 중학 도용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 알아야 한다고. 그거야 지금 그거지.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항상 이렇게 선생님이 일러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번 교제를 만들면서 일러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제는 사실 생각보다 그림 그리는데 심혈을 많이 오래 걸렸거든. 그래서 항상 뭐가, 그림이 항상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은 딱 네가 보고 내가 여기다 뭘 끄적끄적댈까 이런 거 고민을 보내요. 네가 끄적끄적돼. 이건 뭘 상상할까? 뭘 선생님이 어필하려고 하는 걸까? 네가 끄적끄적돼.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강의 들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오, 선생님이랑 똑같은 걸 했어. 잘한 거지. 그럴 때는 이제 칭찬도 해주는 거야. 널 사랑할 줄 알아야지. 칭찬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이 수학에서 도용 부분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도용하고 선생님 기억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도용을 잘하는 친구. 그리고 경우의 수 잘하는 친구. 그치? 아, 수학 쪽으로 재능이 있대. 어? 그런 친구들이 좀 재능이 있는 거잖아. 재능이 있는데 어, 사실은 재능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너가 재능이 있든 없든 그거랑 관계없이 네가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선생님 목적이야. 선생님 목적이 그거예요. 너의 태도를 바꿔서 어? 적어도 이제 이 도용 테마 특강에서 도용에 대한 너의 그 관점을 바꿔서 어, 나 선생님 알고 봐주니 도용에 재능이 있나봐 라고 느끼게끔 그러면 이제 네 거 되는 거거든. 그거야.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어, 재능이 있다 없다 어떤 팩트 부모님으로 또 물려받은 유전자 음, 그런 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 엄마, 아빠는 날 이쁘게 낳아준 거잖아요. 그죠? 어, 그거거든. 그러니까 어, 내가 과정 속에서 어떤 태도로 공부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누차 뭐 정말 많은 오랫동안 선생님이 이제 고3 생활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어, 고3 학생들을 오랫동안 보면서 선생님이 느낀 건데 정말 재능이 있는 거 없는 거랑 관계없이 학생들 스스로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금 했던 그 학생들이 성공을 하더라 이거야. 네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마인드로만 들고 오면 될 것 같아. 어, 왼쪽 그림에서 한번 네가 끄적끄적 해보고 강의 들어오고 선생님이 뭘 어필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결과론적인 팩트와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뭘 하는지 그치?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정리까지 해줘. 음, 행동의 여유로 아, 그래. 지금 같은 거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선은 다 어디에? 중심선이 있대. 왜 그럴까? 그치? 어, 그리고 이제 다른 도형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선은 와이파이 뭐 이런 거 어, 이런 어떤 좀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끔 어, 교재를 구성해놨으니까 여기에 맞춰서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고요. 부담같지 않아도 강의가 길지 않아. 선생님이 6강 총 6강으로 기획을 하고 어, 완료를 해놨으니까 부담없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 강의 들어보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자꾸 찾아보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 어, 수능에서 이제 우리가 어, 문제를 풀다가 도형을 만났을 때 어, 찾아보기 식으로 자꾸 찾아오는 거 어, 그런 것도 역시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대상은 뭐 어, 여러분들 뭐 당연히 그죠. 도형은 뭐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니까 뭐 기아를 선택한 친구에게만 중요하나 기아를 선택한 친구들에게는 뭐 당연히 필수지만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에게도 공통해서 기아 잘하면 두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뭐 미적 선택하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미적은 미적에서도 또 도형이 강력한 또 4점짜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도형 감각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학생 특히나 도형 문제에서 사실 이제 보조선 싸움이잖아. 누가 더 보조선을 필연적으로 잘 그을까? 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 필연적인 보조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네 가지, 그치? 근데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한 가지로 부르다면 뭐야? 이름이 불러지는 선 이름이 있는 선 생성얼리선이라 불렀죠? 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 그어야 되는지 그런 거 잘 모르는 학생 그래서 또 중학교 때 좀 놀아가지고 맨날 중학교 때 뭔가를 했는데 하지를 않았는데 어, 근데 이제 와서 할려니 막막하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친구들 컴팩트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컴팩트하지만 모든 걸 다 다루거든 어, 그래서 어, 그런 학생들 그치? 음,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어, OT를 여기서 마무리 짓고 강의에서 어, 직접 만나서 또 같이 부딪혀 볼게요. 할 수 있죠? 네, 강의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ㅁ HAVE